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홈플러스와 이마트, 롯데마트 관계자를 만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옥시에 다른 제품들을 팔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대형마트 측은 본사의 지침이라며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2,339명이고 이 가운데 464명이 숨졌다며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에서 당장 옥시 제품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.